. 선생님 다녀왔습니다. 어 왔어. 이 학생이 올 거니까 준비해. 예. 선생님. 나금순한테 왜 그렇게 자주 외출을 허락해주세요? 난 특별히 나금순한테만 외출을 허락해주는 거 없는데? 내가 정한 원칙 안에서만 허용해주고 있어. 전 외출 신청 한 번도 한 적 없잖아요. 대신 혜미씨는 하루 휴가를 쓰잖아. 금순씨는 휴가를 쓰지 않는 대신 쪼개서 외출을 쓰는 거고. 그래도 불만 있어? 나 어디 갔다 왔어? 내가 어디 갔다 왔는지까지 일일이 선배한테 얘기해야 돼요? 볼 일이 있으니까 나갔다 왔죠. 너 나한테 그렇게 뻣뻣하게 뻗댈 입장이 못 될 텐데? 휘성 엄마. 휘성이 몇 살이야 휘성 엄마? 우리 Rabbi, 우리 R-OL CEO, Naj First. 지금 제게 도전하기가 importante. 감사합니다.